음악 회람, 송부, 재구하다, 사료된다 등 듣고 바로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단어들이 공공언어로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공공언어는 일상에서 흔히 쓰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하기 쉬워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려운 한자어를 조금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꿔서 알려드립니다 88 서울올림픽은 모든 올림픽에 귀감이 됐다 우리 지역 활동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귀감은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을 뜻하는 한자어인데요 어려운 한자어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본보기로 바꾸면 어떨까요? 88 서울올림픽은 모든 올림픽에 본보기가 됐다 우리 지역 활동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쓰고 있는 공공언어 이렇게 쉬운 우리말로 바르게 다듬었으면 이해도 빠르고 정책과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귀감이란 한자어 대신 의미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본보기로 사용해 주세요 정부가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intimate Brooklyn southern gek이충 indem